좀 남자다운 것도 있고 어쩔 땐 너무 현명하고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래요 안녕하세요 박소준 씨 닮았다는 이야기를 아 왜 그래 갑자기? 제일 감사한 존재 연상 문화들이 더 귀여워해요 그냥 철부지 같은 거 소린이 딘딘했다 이런 게 이건가? 저희 매형이 또 이태리 분이시다 보니까 국물 너무 좋다 이런 음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대박이다 조금 약하지 않을까 내가 너 상한 거 갖고 왔겠니? 이탈리아 사람한테 치킨 무 이 형 관련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형이 좋아하시는 가게예요? 어 그럼 많이 드세요 그래 방금 많이 드세요 .. 전... 그 희일이 그 생일이 왜요? 왜요? 또 이거 조금 파이팅 왜요? 왜요?